얼마나 무섭겠어? 자, 오늘의 게임 뽀삐 플레이 타임! 한글이 있나요? 한글이 없어요. 자... 자, 가볼까요? 챕터 1 어, 타이트 스퀴드? 아하? 오우! You finally returned to the factory many years after everybody within disappeared. A new game. 좋네요. 좋은 내용이에요. 오오. 오 깜짝아, 이씨. You are about to see the most incredible doll ever invented. Her name is Poppy. 얼굴. And she is the first truly intelligent doll in the world. 똑똑한 인형이래요, Poppy. 말도 할 수 있고. Poppy gives her answers. 어, Poppy 대답하고. She is the first doll, actually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er. 대화가 가능한 첫 번째, 뭐, 인형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Just watch. Oh, Poppy. Oh, Poppy. Poppy, great time! Poppy is as lovable as a real girl. Oh, 귀여워. And she looks like one, too. Hi. My name is Poppy. I love you. I love you. Can I help me polish my shoes? Why, of course, Poppy. Just like a real girl, Poppy always wants to look her best. Perfect. Thank you. Her hair is sturdy and won't come out when you brush it. Oh,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say, Poppy? I'm a real girl. Just like you. Oh, 나는 진짜 여자, 소녀예요. And if you've ever wanted to see how all of the nation's favorite toys were created, Playtime Co. is now operating factory tours at just $2.99 a person. Oh, 공장 투어가 있대. The most magical toy factory on earth. What are you waiting for? Come visit the factory. We can... Oh,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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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y Story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밌겠다. 재밌겠는데? You got a friend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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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뭐야. Welcome. 아, 공장 투어로 온 건가 봐요, 지금. 그죠?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애. ESC to Purge. 근데 공포게임 특인데 귀신 나오면 ESC 놀러도 안 먹히던데 다음에 오자 오늘 문 닫은 것 같애 다음에 오자 문 안 열었잖아 가볼게요 오 비디오 길이 어딜까? 길이 두 군데인데 스태프 온리 오씨 깜짝아 어허 아아 제발 바닥에도 문의가 뭐가 있는데 이 비디오를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커 탭 눌러서 아이템을 볼 수 있다 들고만 있는 것 같아 어 괜히 틀었어 괜히 틀었어 잠깐만 괜히 틀었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피에리 이건 안들끼리 여러분 이분이 생각 하나요 똥오줌방구 살살 똥오줌방구 살살 똥오줌방구 살살 오줌 괜찮은지도 위로 근데 공포게임특이 원래 처음에 분위기만 무섭고 한 20분 30분까지 귀신 안나와 괴물 안나와 안심하고 해도 돼 막 뛰어다녀도 돼 이렇게 근데 뭐 없냐? 어? 잠깐만 어? 아 지금 기차를 보면 팝핑노빨이야 팝핑노빨 이건가 보다 팝핑노빨 요거다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되게 그럴듯 했는데? 파랑이잖아 이거 팝핑노빨 어 이게 아 아 빨노핑파 인가 보다 빨노핑파 저거 화살표가 있잖아 초록이 아니라 파랑 같은데? 어? 진짠가? 어허 저게 파랑 아니야? 초록이였어? 어 여러분 왜 이게 초록으로 보여요? 잠깐만 나 파랑인데 아무리 봐도 어 이게 초록이라고? 파랑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기관부만 파랑이다 아 여긴 초록이네 그러네 옆에는 또 초록이네 옆면은 인정 무서운거 안나와 유가아아 프렌즈 위미 우리 보즈 라이티에 유가아아 프렌즈 위미 이ới 이게 뭐야 오사이소 그럼 제발 그래 팩 스트로입을 어깨에 매고 옥 양쪽에 캐논을 잡아서 트리거를 땡겨서 잡.. 뭐 잡을 수 있다 뭐 이런거 같은데? 온리 파이어 앳 스몰 오브젝트 어 뭐야 사람한테 쏘면 위험하다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꺼낼까? 땡큐 요거 같은데 어 어깨끈도 있잖아 뭐지? 어어? 알아서 열렸네? 오우 깜짝아 어 귀여운데? 오 클릭 한번 하면은 쏙!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쏙! 꾹 누르고 있으면은 끝까지 땡겨오고 클릭 짧게 하면은 바로 떼어버린다 아 귀여워 일로 가는게 아닌가? 그럼 이제 멀리있는걸 잡을 수 있겠네? 이런거? 오 예를들면 저런거? 지문인식도 돼 dealing 재밌겠다 공장 투어 근데 어둡 점프가 되는구나 못 갈려고 할라그랬는데 와 건드리면 막 달려들고 그러진 않겠지? 만지기 놀이 야 9개월 물결 표시 후에서 한 글잎으로 바꿨습니다 방구먹어 어 문이 안열리니? 안열리네? 여기는 양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 뭐야 안열려 하이파이브? 어 뭐야 어 뭔가를 먹었어요 뭔가를 이게 뭐 세모모양 열쇠인데 여기 아닐까? 어 맞네 발기 조금만 올리자 너무 안 보인다 발기 조금만 올려 여기서 전력이 나간 것 같은데 전력을 새로 꼽아주면 되는 걸까? 어 이런 데서 어이씨 어 어 어 아 전선을 꼽아주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지금 전력이 공급이 되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오케이 오 그리고 요까지 오 오오오 허 허허허흐 어어 어어 흐허허허허허 내가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공포게임에서 제일 싫어하는 요소가 이건데 내가 공포게임에서 제일 싫어하려는 요소가 이건데 가만히 있는 애가 분명히 내가 볼 때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없어져 있고 막 내 앞에 와있고 이런 거 다 제일 싫어하는데 음 어쨌든 파랭이 없어졌어 캔디캣 Make a friend I'm dead 기분 탓인가? 진짜 가기 싫게 생겼다 스테어 웨이브 투 헬 여긴 천국이겠다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그지? 여긴 천국이겠다 안 가지네? 뭐지?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딱히 안 가지는데? 여기 아닐 수도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없는데? 여기는 빨간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열쇠가 없고 밀고 가자고? 밀어 질러나? 내가 안 밀어 갔나? 제발아 열리지 마라 아 씨 하하하하하하 진짜 가기 싫게 생겼잖아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어 으으으음 촉촉해 깔끔한 내 피부 배결 깔끔한 내 피부 배결 머리통부 있네 이거 뭐라 써있는데 Remember to take break? 어 뭔가 먹었다 여기다 끼우는 건가? 어어 이런 약간 큐브같이 생긴 걸 4개 모아야 되나본데 저 밑에 또 있다 요거 오케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됐고 어 소리 너무 귀엽다 어? 근데 안좋아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하나 더 있었던.. 어 저기 있다 에앗 이게 안닿는다고? 어? 어? 어이씨 아 거짓말 아 진심? 이게? 이게 아닌가? 어? 아하 오케이 다 먹었다 빨간색깔 손 놓고 주나봐 아 무서울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지금 장난감 밖에 없는데 뭐 쫄? 쫄? 쫄았네 2년 복귀하는거 얼마나 재밌어 어 빨간 손이다 어게이 여러분들의 몰입을 위해 채팅창을 꺼야지 그리고 컴머왕도 더 아래로 더 크게 보라고 오케이 여러분들의 몰입을 위해 예예이이이이이이이 어 게이지가 나네 이제 보니까 화면에 아 이게 줄 길인가보다 아 줄 길이가 있네 양쪽 다 최대 사거리는 늘릴 순 없고 한쪽이 여기까지 길어지면 얘는 여기까지 와야 돼 오오오오 뒤로 안 가진다 이제 여기서 더 뒤로 갈라면 한쪽 팔을 떼고 더 멀어질 수 있고 아 오케이 그래프 컴플리트 서킷 안되는데 공포게임인데 퍼즐도 잘 만들었네요 안가져 뭘까 그러게 두손 아니 안돼 그래프트 컴플리트 서킷 이거 말하는거 아니야 상호작용은 딱히 안되는데 뭐지 이게 약간 이 롤러가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안가져 뭘까 뭘 가져오는데 아닌데 여기도 이미 여기도 롤러라서 못 올라갈텐데 오케이 나 갇혔다 아이템이 내가 뭐가 있나 아이템 지금 아무것도 안들고있어 양손으로 전기 가통한다고? 아니야 안통해 어? 안되는데? 꾹 안놀러져 들어온 쪽이요? 아 오 뭐야 여기 길이 있었네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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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어 잡을 수 없잖아 여기를 통해야 되나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전기까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OS로 오 잘만들었어 잘만들었어 공포게임에 퍼즐있는건 사실 흔치 않은데? 왜그래! 안움직이네요? 레버가 있는데? 안움직여 니이드 파워 메이커프렌드 1960년대꺼 이거? 이제 친구 만든다는건가 여기서? 일단은 파워가 부족하다는데 여기 또 뭘까? 으음 뭔가 이게 애들 애기들 머리같은게 보이고 포비 비디오플레이가 또 있네요 비디오플레이가 또 있네요 아 또 뭔가 퍼즐있다 아 여기로 꺾이면 안좋은거구나 여기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전기를 다 붙이고 여기에까지 연결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최단거리지? 일단 연결해봐 연결하고 여기부터 가는게 맞나? 이렇게? 이렇게? 어 벌써 짧아서 안돼 짧아 둘다 가능한건가? 이게 두개 다 도는게? 하나만 돌아볼까? 오우 안되는데? 바닥 손잡이? 아 그러네 아 아 아 여기를 이으면 저기가 안 이어지는거야? 아 아 아 공룡이구나 오우씨 이거 잠깐만 이거 머리좀 써야되는데 여기를 잇고 여기를 잇고 일단 여기로와서 끌어넣고 다시 일로와서 가려면 이렇게 가는게 나은가? 거리가 될라나 모르겠다 이게 오오오 오 되겠다 된거 같죠? 오케이 어우 소리 봐 파워가 들어온거 같은데 낙 데미지 없겠지? 어 있... 써요 ㅋㅋㅋ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낙하라는 데미지같은게 뭔가 비스문한게 있긴 한데 파워 온 어우 으아아씨 손이 쫌만 줄이자 아 깜짝이야 아 엇박 봐라 어 튼고를 만들자 자 튼고를 만들어 튼고를 만들어 어 그 고양이 인형이네 어디로 나오는거야 여기로 나오는건가? 근데 여기로 나가야되는데 뭐냐 제대로 만들어지긴 할까? 여깄다 어 일단 색깔은 입혀졌어 눈이 따라온다고요? 어떤 눈이? 예? 기분탓 CCTV CCTV 공장보안 어 완성됐다 내가 한거 아니지? 아 뭐 검사한거 같다 어 꿀벌 유미 꿀뎀 유미 완전 뭐 어떻더라고 이거 어 어 어 이거 먹은거야? 어 먹었네 뭐지? 아 여기 두는건가본데 스캐닝 어 뭐야 이게 열쇠야? 신기하네 아 으악 으악 으아아으아아 으하하하하하하하 으아 으아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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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가라고 뭐든가 잠깐만 아잉 아... 도능 전 выпуск! 너!!! 아 몰라! 몰라! 뭐라 된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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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악!!! Idk... ㅋㅋㅋㅋㅋㅋ 잠깐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ㅠ 오오 negotiated 와.... 아니 근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와 kadar 와 개놀래야 진짜로 나 손바닥 공격해 개새끼야 뭐냐 와 어디로 가려 이거 뭐 힌트가 있는거 같은데 중간중간 글씨가 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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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뭐야 오 시가 와하 대인저 돈트 아 모르겠어 이쪽 아닌거 같으 아 모르겠어 아 노노노 으응 얼굴 나 얼굴에 털 sitting 뜨거 Pump 너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큰일났따 야 아 나 먹칠거같에 이쪽 어디서 나오진 아니깐 으흫에에에에에에 휘흐헤어 아 너무 빨리 오는거 아니야그런데 아 뭐 읽을새도 없어 그냥 아 시방이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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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자로 가는 거였을까 방금 거기서? 여기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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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니야 아 몰라 그냥 가봐 일단 여기까지 맞는 거 같고 여기다 제발 아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 어디야 제발 제발 살려줘 제발 아 빨리 몸 거 좀 해봐 우리 호피가 기운이 참 넘치네요 아 진짜 개무서워 야 중간에 길 가둬는거 봤어? 길 가둬놓고서 저 뽀삐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막아났다가 중간에 열어줘 와아 진짜 약간 페니고개 만들어 사람을 일부러 갇혀가지고 막 오오오 막 이러고 있어 와아아아 어 어 해 해치웠나? 죽은거 같은데? 잡은거 죽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어 나 숨이 안 쉬어진다 야 중간에 길 막혀서 레인 흔들리는거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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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머릿속에 패닉 그저 패닉 와 이거 뭐야 노 스탑 고백 런 노 런 데인저 어 어 여기 다시 확 확인 다 내는데 그냥 가는거 맞나 여기 여기도 뭔가 비디오 테이프 넣는거 있고 아 진정하다 야 심장이 너무 놀랬어 지금 아 별로 안 무섭네 엄마랑 자야지 바닥에 있었어 비디오? 아 그러네 한번 틀어볼까 아 아 마지막 로그 연결 엑스페리멘 100 0 실험 영상 같은데 프로듀서 프로듀서 뭐 는 뭐라는거야 화면이 안나와 와 우유 이씨 세상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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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이 없는게 아쉽다고? 자막을 영어로라도 틀 수 있나? 서브 타이틀 있다 갑자기 이쁜 집으로 왔는데 뭐냐 딱 앞에서 파랑 뽀삐 오면 기분 정말 쬐지겠다 여기 그지? 좁아가지고 하하하하하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기분 참 좋거든요 기분이 이 책장 굉장히 수상한데 뭐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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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으아악 하하 아하 하하 하하 너의 제 케이스가 닿아 가놨어? 어 여기까진가요 설마? 채택하고는 여기까진가? 노노? 아 여기 끝이에요? 아 여기 끝이야? 아 재밌었네요 야 이걸 4시간 하는 사람은 뭐야 그럼 여기서 맵 다 뒤진건가? 아 아직 완성이 안됐구나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어지러워요 어 어지러워 우와 정말 재밌었네요 이제 아까 그 힐링 퍼즐게임 하러 가죠 아 짧네 오케이 오케이 아 어지러워 약간 짧다야 근데 다음에 나오면은 다음에 함 하자 집에 있는 파란색 인형 버려야겠다 어우 어우 막 트름 나와 34분밖에 안했네 짧네 야 내가 그래도 금방 깬건가봐 이 사람들 보면 다 1.4시간 1.2시간 막 4시간 1시간 1.2시간 나 금방 깼어 나는 30분만 했겠어 4시간 한거는 진짜 게임하다 기절한거 아닌가 흐흫 중간 한명 기절했다가 깨어난거 아니냐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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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흰대